마지막 시험, 국가시험이 끝났잖아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그래서 제가 방금 전까지 해서 39번까지 주요 문항의 해설이 끝이 났고요. 역시나 저는 해설 강의를 정말 목숨 걸고 하려는 사람이기에 난이도가 어떻다, 저 어떻다를 떠나서 구해낼 수 있는 교훈, 특히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이 말도 안 되는 난이도 이후에 어떨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 문제를 얘기해놨기 때문에 역시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사실 훨씬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얼마나 지울까. 여러분들 15.9%에서 얼마나 지워낼까 그것 때문에. 자 짧게 얘기하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일단 이 용도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 지식 혹은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해가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요? 그 용도로는 저는 이번 시험 좋았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해설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해놨어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해설 강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근데 평가원은 분명히 수능장에서 너네에게 뭘 낼 거냐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학문적 분야. 지구과학, 광물학, 화학 뭐가 됐든지 이런 지식 관련 질문은 분명히 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지식 다 이해하니? 그거 묻지 않거든. 그럼 뭘 물어보는 걸까? 에 대한 관점과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험이다.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에 웬만한 문제를 다 했지만 불러드리는 문제는 꼭 이 용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문 지식에 대한 해결이요. 32번. 아, 32번 정말 많이 틀렸더만. 그 다음에 33번. 이해 안 될 만한 내용. 그 다음에 37번. 38번. 네, 그 정도. 이번에 이 문제 얘네들은 너무 지식용이 세요. 지식용. 근데도 막상 정답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보기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빼고는 없겠지? 음... 그래요. 뭐 그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얘 말고도 일단 기본적으로 21번 같은 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선지 2번 가신 분들 음... 어떤 디테일이 있어야 정답까지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반드시 좀 보시고요. 여전히 올해는 주제 제목 문제는 아직 그렇게 막 어렵게 내지 않았네. 이거 분명 평가관이 손 손 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아, 34번도 보시면 좋겠다. 얘도 선지 디테일이 좀 있어요. 선지 디테일. 아마 이번 시험 보고 나서 지문 내용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선지에서 많이 헷갈렸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 그럴 때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잔소리 겸 뭐 나름의 해결책을 좀 만들어놨으니까 그 용도로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교육청원님.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39번 해설강이 다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별 인사를 좀 내가 해놨더라고. 작별 인사를. 감사의 인사를 해놨어요. 감사의 인사. 물론 제가 정식으로 따로 인사 드릴 거예요. 캐스트 영상으로 따로. 제가 매해마다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마지막 인사할 때. 그거는 따로 하긴 했는데 갑자기 아까 그냥 갑자기 감정이 확 와서 이 마지막 해설강이잖아. 너네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면 안 되잖아. 그치? 마지막 해설강이니까 갑자기 느낌이 확 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고마웠습니다. 라는 얘기 좀 해드릴 게 있어서 뭐 39번 끝나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됐지 얘들아? 시험 번호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냥 이 용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아직은 잭클 앤 하이드에서 얘는 잭클. 아직은 하이드가 아닌 것 같아. 약간 잭클 앤 하이드면 잭... 아 모르겠어. 하여튼 잭. 약간 잭클. 지킬 쪽에 좀 가까워. 안심하지 말아 얘들아. 김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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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이었습니다.